배고프다. 아무거나 시켜. 치킨! 맛있다고 놀라지 말아요. 굽네! 오븐에서 구웠잖아요. 굽네! 치킨의 요리 시대, 굽네 치킨! 굽네 치킨! 와, 메뉴 진짜 많다. 땡기는 요리는 없네. 맛있다고 놀라지 말아요. 굽네! 오븐에서 구웠잖아요. 굽네! 치킨의 요리 시대, 굽네 치킨! 굽네 치킨! 치킨 어때? 튀긴 건 싫은데. 맛있다고 놀라지 말아요. 굽네! 오븐에서 구웠잖아요. 굽네! 치킨의 요리 시대, 굽네 치킨! 굽네 치킨!